일자리로 돌아다니라 본격도 recognizable 팬아버리 배붙을 심장하네요 어? 할기처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뺄 때는 할기처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좀 편하구나 예 오늘 뱃지는 못하긴 해요 편하게 억지로 정리하다가 꼼꼼히 주게 되가지고 그리고 이거ify 여위로 치면 여위로 치면 여위로 치는척 여위로 치는척 이게 원래는 실제적으로 반동이 있어서 붙여서 하기는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약간 고격을 빼서 하는데 이게 조금 어색할거야 빼서 반동을 마다 주긴 한데 표정은 공부하듯이 안게 공부하듯이 그런 느낌을 하면 돼요 가볼게요